자, 이제 그녀를 만나보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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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미술관에서 리셉션을 주최해 주시고, 또 여성 지도자들을 개발하고 권리 증진을 하는데 많은 일을 힘써주신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군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동사 감사드리고 또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바마 대통령, 그리고 미셸 오바마, 또 제 남편 조 바이든 부통령은 우리 미국의 일자리에서, 그리고 또 미 정부의 모든 지역에 들었습니다. 차원에서의 여성 번익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그렇게 해서 여성의 목소리가 자회, 그리고 전 세계에 좀 더 널리 알려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똑같은 노력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진행이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진전을 이루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각 개별 국가의 여성으로서만 진전을 이룬 것이 아니라, 완전한 양성 평등을 위해서 노력하는 남성 여성, 세계 커뮤니티의 발전을 이룬 것입니다. 다시 한번 김 장관님께 여성과 가족을 위해서 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오늘 리셉션 주최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가는 모든 곳, 아프리카든 남아메리카, 유럽이든 여성의 권익증진은 내가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여성들, 그리고 소녀들을 만나는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공통의 꿈과 열망을 나눕니다. 그것이 시아라 레온이든, 고아테말라, 그리고 대한민국에서이든 그러한 만남을 좋아합니다. 이번 나의 아시아 방문의 초점은 교육의 힘에 대해서 맞춰져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일자리에 있는 여성들의 리더십 역할, 또 일자리 여성들의 비즈니스 기회 제공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한국의 경험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험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 60년간 60년간의 협력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 나라는 아시아와 세상에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의 경험을 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출장의 첫 방문지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지난 60년 동안 긴밀한 동맹국이자 파트너국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아시아 또 전 세계에 책임 있는 글로벌 개발과 우수한 지배구조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한민국의 성과라는 것은 한국 여성들의 근면함 그리고 기여가 없었다면 절대로 이륙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아주 성공한 여성 여러분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하는 어머니 또 학생들 또 비즈니스 리더 그리고 입법가 등등이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의 어느 부분을 보든지 간에 그것이 경제이든 정부이든 또는 학교이든 테이블에 여성의 자리가 있을 때 우리는 훨씬 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인권대사께서도 또 나의 친구이신 그 대사께서 얘기했습니다만 여성과 소녀들이 성공을 하면 지역사회도 성공하고 또 국가가 성공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미국의 여성과 소녀들은 상당한 많은 그런 발전과 진전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앞에 상당히 도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성과 소녀들에게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가 주어져야만 합니다. 이번 나의 아시아 방문 동안 나는 여러 여러분들과 같은 많은 여성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성 기업인들 또 청소년들 정치 지도자들 이 모든 사람들은 차세대 여성들에게 좀 더 많은 권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는 여성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한 나라가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잠재력이 최대 발휘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교육이야말로 좀 더 나은 삶의 토대가 된다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것은 내 눈으로 직접 내 학생들을 통해서 또 전세계 학생들을 통해서 교육이라는 것이 그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베트남에 방문을 했을 때 이번에 영어 언어 워크샵을 초청 강사의 역할로서 워크샵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동남아시아 젊은 지도자 이니셔티브 참가자 여러분들도 베트남에서 또 만날 예정입니다. 라오스에 가서는 자국의 성장 그리고 개발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또 도움을 주고 있는 젊은이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미국은 국민들의 힘 그리고 다양성을 믿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또 모든 국민들의 존엄성과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공부를 원하고 또 교육을 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교육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초 오바마 대통령과 퍼스트레디 미셸 오바마 여사는 소녀들에게 교육을 이라는 그러한 정부 범정부 차원의 이니셔티브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의 소녀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정신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소녀들을 돕고자 합니다. 그것이 우리 옆 동네에 있는 소녀들이든 아니면 지구 전 반대편에 있는 소녀들이든 이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여성 그리고 또 젊은 여성들은 교육의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렇지만 일자리 부문에 있어서는 아직도 많은 도전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미국의 소녀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젊은 여성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두 다 함께 동참해야만 합니다.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 또 비즈니스 리더들 교육자 커뮤니티 지도자 남성과 여성 또 소년과 소녀 모두 함께 협력을 해야만이 진정하고 영구적인 양성평등을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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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가 여성과 여성들에게 투자를 한다면 또 여성들에게 케이블의 자석을 노력하실수는Der이거 맞추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competitive 체크 커뮤니티 지도자 동참해야만 해도 하나가 각각의 대체할 수 있을 뿐입니다.